다음은 Z 시리즈의 내용입니다. 첫 번째는, 새로운 Z 시리즈의 성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hin & Bright Z 시리즈는 파워미디어 도크와 다양한 인터페이스들과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로 실현되었습니다. 파워미디어 도크는 Z 시리즈에 연결되는 소니만의 유니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현됩니다. 또한, 다양한 프리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추가로 3개의 모니터도 동시에 사용 가능하며,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였습니다. 파워미디어 도크는 AMD Radeon HD 6650M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먼저, 이 외장 그래픽의 최강 성능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이 터미디어 도크를 연결한 뉴 바이오 Z 시리즈이고, 왼쪽 모델이 진한 Z 시리즈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뉴 바이오 Z 시리즈에서 더 선명하고 흥미없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뉴 바이오 Z 시리즈에서 더 선명하고 흥미없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뉴 바이오 Z 시리즈에서 더 선명하고 흥미운 영상을 더러워proof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뉴 바이오 Z 시리즈의 미미를 보시다시피 뉴 바이오 Z 시리즈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뉴 바이오 Z 시리즈의 미미를 보시기 위해